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오늘은 민족의 영산 태백산에 왔습니다. 태백산 여기 국립공원 주차장이고요 단골 광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여기는 단골 광장입니다. 제가 오늘 위치는 단골 코스로 갈 거고요. 현 위치 단골입니다. 단골 탐방지원센터 쪽입니다. 그래서 단골 계곡을 통해서 여기 반재로 오릅니다. 반재로 올라서 만경대 만경사 4차를 갑니다. 4차를 가고요. 태백산 천재단에 오릅니다. 천재단이 오르는데 천재단 중에는 하단, 천왕단, 장군단으로 속합니다. 제가 오늘 최고봉 해발 1567m의 장군봉이 오릅니다. 이렇게 이 코스로 쭉 올라요. 그래서 반재를 통해서 만경사를 거쳐서 천재단으로 올라요. 천재단으로 올라서 최고봉 장군봉까지 등산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저와 함께 태백산 등산을 해보시죠. 고 고 고 덜머리에서 이렇게 계곡을 끼고요. 쭉 오르는 코스입니다. 여기가 단골 계곡이라고 합니다. 단골 계곡. 이쪽으로 오시면 물소리 들으면서 트래킹을 쭉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 가보겠습니다. 고 고 고 고 계곡을 트래킹 하시다 보면 이런 암바위들이 있습니다. 산에서 이렇게 조각들로 돼서 이렇게 흘러내는 거예요. 굉장히 웅장하죠. 웅장해. 저는 계속 가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그렇죠. 여기 2킬로 정도 올라오면 이런 다리를 만납니다. 제가 올라왔던 계곡 코스고요. 어 그리고 여기서 문수봉을 오를 수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 문수봉을 타봤습니다 총 태백산을 12회째 타는 겁니다 오늘은 천재단 만경대 천재단 방향으로 2.4km 진행하겠습니다 초반 들머리에서 천재단까지는요 주차장에서 천재단까지는 총 4.4km 입니다 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고 고 고 아까 다리에서 한 10분에서 10분 정도 올라오시면 이런 반지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아 이런 나무가 나오는데요 되게 힐링 입니다 아 아침에 계곡길을 지나서 이렇게 반제 오르는 코스에 아 힐링 나무 길이 있습니다 아 굉장히 좋습니다 저 앞에 저 위에 반제 쉼터 입니다 자 올라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제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는 반제 쉼터 고요 어 이쪽 방향은 백단사 사찰 그러니까 백단사 코스입니다 백단사에서 올라오는 코스에요 저는 태백산 국립공원 단골 광장에서 올랐습니다 이 길로 올랐습니다 여기까지는 촬영 시간 포함한 50분 걸렸습니다 아 저는 천재단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천재단까지는 2km 고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반제까지는 2.4km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가 딱 중앙지점입니다 아 한 50분 촬영 시간 포함해서 50분 입니다 저는 계속 가보겠습니다 고 고 고 고 반제에서 천재단 방향 그러니까 망경사를 거쳐서 천재단 방향으로 가는 길인데요 어 이렇게 썰매장 같이요 한겨울에 산악인들이 여기서 눈썰매로 많이 타요 모두 안전 하셔야 됩니다 안전 제일 입니다 자 올해 눈꽃산행 산악인들 여기서 썰매 타지 마십시오 안전 제일 하십시오 저는 계속 가보겠습니다 고 고 고 여러분 주차장에서 한 시간 반을 올라서요 이쪽에서 올랐습니다 이곳 망경대에 올랐습니다 망경대는요 망경사라는 사찰이 있고요 대웅전 이고요 산신각 저기가 앞에 있는 게 용신각 그리고 용적물이 있습니다 용적물 우리나라 백대 명수 중 하나죠 아 그리고 지금 용적물이 꽝꽝 얼었어요 꽝꽝 얼었는데 여기 마실 수도 있도록 물이 계속 나옵니다 산에서 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가 한잔 마시고 가보겠습니다 여기 망경대 망경사에서 보는 뷰 보십시오 짜잔 굉장히 아름답죠 여기 가요 굉장히 아름다운 뷰 맛집이에요 여기 쉼터도 있어요 도시약도 먹을 수 있고요 저쪽에서 컵라면을 사먹을 수 있어요 커피도 사먹을 수 있고요 여기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요 이쪽 편이 저기 문수봉입니다 그 옆쪽 뒤쪽이 소문수봉이 있고요 제가 여기 문수봉도 타봤고 소문수봉까지 해서 종주도 해봤고요 태백산은 12회째 오늘로써 12회째 등산하고 있는 거예요 태백산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저는 이 용적물 앞에서요 이쪽 방향으로 먼저 천재단에 천황단을 먼저 오릅니다 그리고 뒤에 우측으로 300미터 천황단에서 300미터로 가시면 천재단에 장군단이 있습니다 장군봉이 우리 여기 태백산의 최고봉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여기서 만경사에서 천재단까지는 300미터 오르시면 됩니다 자 가보시죠 천재단으로 가보겠습니다 고 고 고 고 여러분 천재단에 천황단을 올랐습니다 여기가 1560미터입니다 천재단 중심으로요 저쪽 편으로 300미터만 가면 태백산 최고봉인 해발 1567미터 장군봉이 있습니다 장군단이라고도 하죠 천재단에 아 이쪽 편에 300미터만 내려가시면 하단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천재단을 천황단 그리고 장군단 아 이쪽 아래 하단 이렇게 세 개를 해서 천재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고봉은 최고봉은 1567미터의 장군봉으로 이따가 제가 갈겁니다 장군단 장군봉이라고도 합니다 천재단은 해발 1560미터입니다 자 제가 설명 좀 해 드릴게요 이쪽 편이 문수봉으로 가는 길입니다 소문수봉과 문수봉과 소문수봉을 쭉 이어타서 하산할 수 있고요 여기가 백두대간입니다 백두대간 우리나라의 백두산에서 지지산까지 한반도에서 백두대간에 여기가 중심부라고 보면 됩니다 태백산이요 그래서 저 위쪽으로 제가 천재단 재단 안쪽으로 천황단 안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한배검입니다 천재단의 천황단의 한배검 옛 선조들이 여기서 제사를 지냈다 하죠 하늘에 한배검 저 멀리가 장군단이 있습니다 태백산의 최고봉 장군단으로 가봐야죠 뷰 멋있죠 굉장히 아름답죠 멋지죠 제가 여기 뷰를 촬영해서요 태백산 최고봉인 장군단 장군봉에서 음악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래서 산에 온답니다 저는 태백산 최고봉인 해발 1567m 장군봉으로 가보겠습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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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꼭 한번 태백산에 등산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고봉 태백산에 최고봉 장군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 고 고 여러분 태백산에 최고봉 장군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해발 1567m 장군봉 입니다 여기까지 주차장에서요 2시간 20분 걸렸습니다 촬영시간 포함한 시간입니다 아 저희가 장군단 이에요 장군단에 정상석이 앞에 있습니다 장군단으로 한번 올라 보겠습니다 여러분 태백산에 천재단의 장군단에 올랐습니다 장군단에 와서 힘찬 기운을 받아 보겠습니다 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도 아 뷰 보십시오 끝내줍니다 아 정말 아까 제가 왔던 천재단에 천왕단입니다 거기서 여기 한 300m 해서 여기 장군 봉 어 정상석이 있습니다 최고봉 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 여러분 진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태백산에 아름다운 뷰를 음악과 함께 보시죠 아 진짜 아름다운 뷰를 음악과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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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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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처음 시작했던 들 머리 단골 광장 태박산 국립공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산을 했고요. 여기서 내려왔는데요. 오늘 총 산행거리 9km 산행시간 총 4시간 최고고도 태백산 최고봉 장군봉 해발 1567m 오늘 산행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이쪽 앞에 보니까 우리 민요 행사를 하네요. 광장에서 태극산 주차장에서 태극산 국립공원 주차장에서요. 저는 그거 구경하고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여러분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